인면수심 학원장입니다. 이거는 키워드만 딱 들어도 분노가 또 심의로 오를 것 같은 키워드인데. 두렵습니다, 듣기가. 초등학생 자매를 수년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학원장에 대해 검찰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중형을 구형했다, 이런 소식인데요. 그런데 이들 자매, 그동안 학원장에게 그렇게 당해왔음에도 학원비와 엄마의 건강을 걱정해서 피해 사실을 알리지 못했다고 하는 이런 가슴 아픈 사연이 있어서 사연을 들고 나왔습니다. 사건 내용을 보면 충남 천안에서 학원을 운영하던 60대 남성 A씨가 2010년 당시 9살이던 초등학교 여학생을 수년간 성폭행하고 이 여학생이 이제 학원을 다니지 않게 되자 이번엔 2015년 이 여학생의 동생이 동생이던 당시 이제 10살이 된 학생을 2021년까지 성폭행하고 성추행을 해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정말 짐승 같다는 말이 이럴 때 쓰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아까 유창 기자 말이 엄마 건강 걱정 때문에 말을 못했다. 뭐 그런 사연이 있는 거예요? 일종의 가스라이팅인 거죠. 이 학원장은 이 자매들의 어려운 가정 형편을 걱정하는 점을 악용해가지고 이렇게 이 같은 일을 계속 저질러온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그런데도 학원장은 동의가 있었다, 합의가 있었다고 주장해온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검찰은 30명을 구형을 했는데요. 앞서 1심 재판부는 학원장 A씨에게 징역 20년형을 선고하고 전자발찌 부착 등을 명령했습니다. 진짜 이런 소식 들을 때마다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